1월 1일 KB라이프 연일 계속된 한파와 폭설로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연말 고향을 떠나온 이들에게 한국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 숙소 현재 이곳에는 지난 12월 7일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보내준 항공권으로 입국한 황 블라드미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딸과 어린 두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다섯 식구의 가장인 아빠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언제까지 아이들과 임시 숙소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죠 형 누나 내 가족과 함께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당장 가족들과 같이 살 집과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현재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는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 광주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고려인 가족들 사춘기 딸과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집과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가족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려인 마을에 도움이 없었다면 식구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빈손으로 떠나온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나라 한국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데요 한국 응원자에 도움이 없어집니다 여기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여기가 한국도가 아니라 항상 항상 공연하는 여행은 이곳에서 한국의 공연을 보려고 하는 일을 했고 여러분, 그는 우리 모두가 나에게 도움이 없었을 때 우리의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고양이의 한국 응원자에 대화하는 것만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나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전쟁의 상처로 불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던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부는 다시 힘을 냅니다. 우크라이나 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한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학업이 중단됐지만 하루도 공부를 쉬어본 적이 없다는 아르텀. 아이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부부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전쟁의 상처를 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뿐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소증은, 아이들이 좋은 학습을 만들고, пытаются 좋은 학습을 위해, ם 말씀이 좋게 되었으며, 저희들이 좋은 학습을 위해서. 나의 집을 착수하는 것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이 그들이 광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피란민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 지난 7월 홀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김 레부 씨와 앞서 4월에 한국에 들어온 박 에리크 씨. 이분들 역시 광주 고려인 마을의 항공권 지원으로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피난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더욱 나빠진 레부 씨. 혼자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광주에 온 탓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타국살이가 더 외롭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타지에서 몸이 아플 때가 가장 서럽다고 하는데 최근엔 속병까지 나서 약을 달고 지내고 계십니다. 고령의 거동마저 불편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레부 씨에겐 한국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은 일제강점기 연애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인데요. 당시 연애주에 정착했던 고려인들은 1937년 소련 정부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고 생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정착한 고려인이 많았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땅이지만 평생을 살아온 우크라이나가 레부 씨에겐 돌아가고 싶은 고향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가 꿈에서조차 그리운 그곳. 박 에리크 씨 역시 고향이 그립긴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집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농장에서 키우던 닭들도 모두 사라지면서 살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주하는 니콜라이브 지역에서 양계장을 운영했던 박에리크 씨.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며 뒷산으로 향하는데요. 바로 닭장입니다. 이곳은 김래부 씨와 박에리크 씨, 두 사람이 관리하는 공동양계장이라고 합니다. 젊은 고려인들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 우크라이나 시골 마을에서 닭을 키우며 생활해 왔다는 그에게 작은 일거리라도 제공해보자는 취지에서 고려인 마을이 작은 사육장을 마련해 준 게 시작이었는데요. 토종 병아리 300마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적성과 특기를 살려 자신만의 한국사리를 개척해 가겠습니다. 여기서 키운 닭과 달걀은 모두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사용되고 소득은 두 사람에게 전해진다니 더 열심히 일할 의혹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계속 정착을 하신 건지. 마땅히 지낼 곳이 없었던 에리크 씨에게 이곳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줬는데요. 여기엔 그의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헌 냉장고를 직접 개조해 만든 부학이랍니다.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병아리들을 키우고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행복하다는 박 에리크 씨. 이렇게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갑니다. 제가 그의 방식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의 방식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남편 때문에 아내 엘자 씨도 쉴 틈이 없습니다. 부부의 큰딸이 고려의 마을에 먼저 정착해 살고 있어서 한국에 적응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숙대밭으로 변한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광주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부부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셈이죠.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요즘엔 딸의 가게 일을 거듭느라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열정을 잃지 못합니다. 제가 최애 취미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장소에 또는 오신 것처럼요. 도와주에 도와주시오, 섬기, 치즈, 마카라, 고기, 마카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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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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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전쟁을 피해 어렵게 한국 땅을 밟은 고려인 동포들 지금 이들에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데요 우리의 이웃 고려인 동포들이 광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동포에로 희망을 전해주세요 최근 고려인 입국자가 늘면서 더욱 분주해진 고려인 마을 종합지원센터 광주 고려인 마을의 구심점이자 고려인들의 정착을 최일선에서 돕고 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은 2000년 초반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이 월곡동을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7천여 명이 거주하는 자치마을 공동체로 성장했는데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초기 이민자들을 위해 서류 발급부터 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필수 과정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 교육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끝나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1년치 받았어요 비자 근데 또 2년 연장해야 되잖아 그거는 코로나 거의 끊을 때 됐으니까 꼭 기억받고야 3시간 기억받고야 그게 연장해줘요 그리고 사회도가 프로그램 들어가도 3시간 기억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가 IG 비밀 다 써준 거예요 우리가 기계 없이 3시간 기억도 못 들어가요 진짜 그런 다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고 서류 처리해 주시고 하신가 봐요 네네네네 고려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앞장서 온 신조야 대표는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데모로 불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난 2월부터 고려인 동포들의 입국을 돕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다출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내줘요 직접 어제까지 860번에 보낸 것 같은데 어제 또 몇 개 나왔대요 만약에 내가 혼자 잡이 끄면 잡이 빵 가지고 잡이 혼자 먹고 살겠다고 했으면 내가 처음 웃어요 그래서 한 사람 우리가 돌봐줄 때는 고려인 마을에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 동포돕기는 곧 광주 시민사회로 퍼져나갔고 항공권 지원 모금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860여 명의 고려인이 항공권을 지원받아 국내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는데요 따뜻한 동포회가 불러온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광주에 정착한 피란 고려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고려인 마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여기서 모여야 되잖아 그때 밤 12시까지 매일 일했어요 신날이 없이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마을 좀 크게 만들어내니까 지금 좀 좋아져 금방 좋아지라 편하지라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때문에 막 들어 시작하니까 더 힘들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 그래도 어쩌겠어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각계각층의 후원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조야 대표와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려인 동포들의 임시 숙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각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초 광주에 입국한 황블라드미르 가족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입니다 월곡동 고려인 마을과 거리가 꽤 멀다 보니 차량 없이는 이동이 쉽지 않다는데요 그렇게 달려 가족들이 도착한 곳은 고려인 광주진료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일반 의원은 문을 닫는 시간이지만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4년 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문을 연 이곳은 의료진과 통영 모두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생기면 그때는 이제 진짜로 검사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예스 요바 두드러 가 어 이제 실력 오면서 힘든 거는 뭐 자체는 힘들진 않는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없는 진료들 뭐 좀 더 어 뭐 전문적인 진료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도와드릴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고려인이라는 게 사실 좀 제가 한국사 책에서만 보고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좀 도와주게 돼서 좀 뿌듯하고 좀 공사를 열심히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는 외국 국적자로 분류돼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나 의사소통 문제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주민들에게 이곳은 없어서는 안 될 곳인데요 최근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들로 진료소가 북적이다 보니 시험 기간에도 봉사에 빠질 수 없답니다 봉사하는 게 재미있고 편하게 하는 거니까 사실 시험 하루 조금 더 한다 해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광주 의료진 20여 명의 재능 기부로 시작된 진료소는 이제 진료 과목만 11개 매주 화요일 60에서 70명의 환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백신을 한번 맞았다고 한 것은 4주 전에 맞은 이 MMR 백신이죠 보건소에서도 홍영 무료 예방접종을 비롯해 고려인 동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진료가 중단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료소를 찾아오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란민들이 늘면서 고려인 진료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이에 최근 의료진을 보강해 고려인 동포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천여 명 고려인 광주 진료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려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해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 하지만 지금도 현지에서는 200여 명의 피란민이 한국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들이 무사히 광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전쟁 종식으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길 기원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심장 쫄깃해지는 사나이들의 대결과 평범한 연인들의 리얼한 연애 뒷이야기 동네 이웃들의 휴먼 드라마와 그때의 군 생활을 떠올리게 하고 법정 공방도 통쾌하게 풀어내는 이야기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제작부터 다채로운 TV채널 이북과 음원 서비스까지 KT는 플랫폼 기반 미디어 사업으로 K콘텐츠에 힘을 더합니다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는 디지코 KT 교촌은 3대 맛으로 통했다 간장, 허니, 레드 세 가지 맛은 살리고 새로운 향은 더해서 교촌이 만든 또 하나의 역자 교촌 블랙 시크릿 처음엔 아무도 몰랐죠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지 눈 건강 대한민국 판매 1등 대한민국을 사로잡다 164로 잡다 대한민국 판매 1등 루테인 지아잔틴 164 선생님,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1월 1일 KB라이프 2.5.. 아 3.5.. 아 가을 2.5.. 1.2.. 2.4.. 1.3.. 2.4.. 1.3..